이번엔 이지영 선생님의 명언 세 번째 오록 살펴보겠습니다. 보시죠. 뼈를 깎는 노력은 반드시 실패한다? 아니,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면 이게 성공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실패를 한다니? 사실 제가 저의 삶을 지금까지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을 돌아보면 정말 독함의 표본으로 살아왔거든요.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정말 제가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회생활을 해야 될 때는 정말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그런 식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와서 그래도 제 분야에서 제가 사회탐구 선생님은 이지영 선생님이 유명하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성장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저는 그게 잘하는 것인지만 알고 학생들한테 얘들아 독해야 돼, 원하는 걸 이루려면 정말 철저하게 노력해야 돼 이렇게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2017년 정도에서 2018년 정도쯤 그렇게 독하게 살다 보니 몸에 무리가 와서 크게 아팠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크게 아프고 쓰러져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한테 내가 너네 수능 때까지 책임져줄게 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프니까 그 책임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학생들은 선생님은 나의 성적을 올려주는 선생님이야 하고 좋아하다가도 아프니까 선생님 건강 괜찮으세요가 아니라 올해 내 수능 어떡해, 왜 하필 오래 아프고 그래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 수험생 입장에서 좀 서운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때 느꼈어요.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건강을 잃으면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도달하고 싶어하는 목표가 다 무의미해진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아서 제가 그 아픈 이후로 한 2018년부터 학생들한테 뼈를 깎는 노력은 자신을 갉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다시 처음에 약간 수능 노하우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러니까 지금 3일 남았는데 약간 조급한 마음에 밤을 새서 이거 봐야 돼, 요점 정리 이거 봐야 돼 하지 말고 오히려 멘탈과 건강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지금부터 수능까지는 신체가 주는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체가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잠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눈을 붙이고 그리고 머리가 생각하기 귀찮을 정도로 과부하가 걸리면 잠깐 분위기를 전환하고 쉬었다가 음악 한 곡 듣고 해도 괜찮으니 자기가 버틸 수 있는 만큼만 공부해야지 수능 지금 3일 남았다고 정말 하루 3시간 공부법을 내가 돌파하겠다 해가지고 무리하면 수능 날 자기 컨디션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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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